안녕하세요 황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인입니다 선배님 올해 청룡 영화상의 테마가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베테랑이신 선배님과 함께 만나서 이 작에서 함께 시상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청룡 영화상에 와서 반가운 얼굴들을 뵈니까 정말 기쁩니다 청룡 영화상 아니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을 어떻게 다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?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데 잠깐 수리남이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선배님이랑 너 사탄 들렸어? 죄송합니다 아멘 선배님이랑 곧 새로운 작품으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예정이잖아요 벌써 정말 떨리고 설레이는 기분입니다 네 제가 더 설레고 떨립니다 2015년도에 개봉한 베테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의 한 8년 만에 베테랑 2가 다시 제작이 돼서 12월 달부터 촬영을 합니다 혜인 씨와 저와 저희 형사들과 같이 한바탕 또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화이팅 야 기대되는데요 관객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도 대한민국 영화기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영화인들과 그리고 한국 영화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한국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청룡영화상의 마지막 시상 부분이죠 계속 진행해 볼까요 선배님 제43회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후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